서울시가 올해 2기분 재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자치구별 부과의 규모를 살펴보니 역시 강남 3구가 나란히 1, 2, 3위를 차지했습니다. 엄종규 기자입니다. 서울시가 주택과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9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했습니다. 부과규모는 약 2조 4천억 원, 1기와 2기를 합쳐 올해 서울시민이 부담할 재산세 총액은 3조 8천억 원입니다. 지난해 총액과 비교할 때 2천9억 원, 비율로는 5.6%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는 과세 기준이 되는 공동주택과 개별주택 그리고 토지 등의 가격이 지난해에 비해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2,700여억 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와 송파구가 각각 2,627억과 2,254억 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부과액이 적은 구는 도봉구와 강북구 그리고 중랑구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증가율 역시 강남 3구에서 두드러졌는데 잠원과 반포 재건축을 비롯해 거여동 재개발 그리고 강남권 재건축단지 공시가격 상승이 원인으로 적용했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2008년도부터 시행된 공동재산세를 통해 전체 징수액의 절반은 각 자치구에 균등 배분된다고 밝혔습니다. 균등 배분대상 액수는 1조 19억 원으로 25개자 지구에 401억 원씩 돌아갑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염종규입니다.